국정운영을 극우유토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유토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국게 믿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극우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